어제는 정말 덥다라는 말 많이 하셨죠.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. 오늘은 구름에 햇볕이 가려지긴 하겠지만 낮 동안에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. 광주의 아침 기온 15.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. 낮 기온은 27도로 5월 말에서 6월 초의 더위가 예상됩니다.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. 동부 지역과 광주에 건조주의보가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.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어제처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. 모레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은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높습니다. 10도를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고요. 낮 기온은 담양 27도, 나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한낮 기온 여수 21도, 광양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.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, 강진과 장흥 22도가 예상됩니다.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해상은 내일까지 안개가 끼겠고요.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.5m로 다소 높겠습니다.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고 일찍 찾아왔던 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